안녕하세요 여기가 유키장과 유키예요 여기 불을 덮으면 기름 많이 구워주세요 치즈맥 풀 굿 소금과 고추장 소금에 찍어서 소금과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소금을 주기 전에 소금에 삶아줍니다 소금을 사용하기 소금에 갖는다 소금에 남겨둔 소금을 사용해서 소금으로 만들기 고구불에 넣어둑니다 고구불을 넣고 고구불을 넣어서 고구불을 넣어둘 내가 Making our pop 미니냄치유 이 бег gray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육수는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1.2.1.1 1.3.5.1 1.2.3 1.3 맛있게 썰기 1.3 1.3 1.3 1.3 고추냉이를 만들어줘요 고추냉이를 만들어줘요 1년자 1년자 15분간 2년자 elim은 밥 먹기가 질는거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두꺼운 일자리죠 밥 먹으러요 잘해요 으음! 이제 고구마 집을 갖고 있어요 이제 고구마 집을 택배로 들어갈 거예요 택배로 깜빡 깜빡 많이 들어갈 거예요 택배로 깨끗을 마주 segue 그냥김빡을 넣으면 돼요 테이프는 누나가 끓인겠죠? 다就ing 호로록이 이렇게 끓일 때까지 끓여야 해요 핫도그 안에 액수 소스 스테이크 뭐지 포장 고춧가루 축해 박수 고난 이렇게 정체로 만들 거예요 수령이 좀 덥고 정체로 덥고 정체로 수령을 해주세요 정체로 덥고 조금만 만들어 주세요 고추기로 만들 거예요 정체로 덥고 소금을 덥고 소금을 덮어주세요 멍멍입니다 멍멍은 고추 вып Cass 계란을 막고있어 계란을 뿌려주려 계란을 먼저 꺼주세요 계란을 만들고 싶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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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넛 쭈끗 크림으로 마instべution 물을 끓여주세요 물을 끓여주세요 물을 끓여주세요 물이 끓냄는 안 끓여주세요 물을 끓아주세요 물을 끓고 맛있게 드세요? 고급만해 보세요 오! 맛있는 냄새 나 보세요 맛있겠다 잘 먹었겠네 정말 맛있었고 덤뿌떤떤떤떤 또 덤뿌떤떤떤떤떤떤떤 고급만해 보세요 또 덤뿌떤떤떤떤 오늘의 고유 Rouen 오늘의 고유도 갖고 바삭해요 고급만해 보세요 거짓말이 덮or